세탁기 선택할 때 어디까지 보세요? 디자인 컬러 리뷰 케어 케어까지 봐야 제대로 보는 거죠 우리 가족이 입는 옷 언제나 더 보송하고 깨끗할 수 있도록 분해 세척으로 보이지 않는 속까지 깨끗하게 관리하고 스팀과 UV 자외선으로 세탁조 구석구석 꼼꼼하게 관리하고 오래 사용해도 오염 걱정 없게 고무패킹, 배수필터 교체 및 세탁조 클리너 제공 깨끗한 물로 세탁되도록 주기적인 급 배수필터 세척은 물론 세제함, 스팀 로즐까지 깨끗하게 보장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제품 성능 점검에 무상 AS까지 전문가의 손길로 깨끗함의 차원이 다른 관리 케어까지 제대로 하니까 가전은 역시 LG